4월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충남 선거구의 절반이 넘는 12곳의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 3.1절 연휴를 전후로 충청권 대진표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날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은 선거구 7곳 가운데 4곳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동구는 윤창현, 장철민 두 현역 의원이 맞대결을 벌이고 유성갑은 윤소식, 조승래, 유성울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천문연구원 출신으로 전략공천을 받은 황정화 후보와 맞대결을 벌입니다. 대덕구는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와 단수공천이 유력한 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과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 박영순 의원 간의 3파전이 유력합니다. 세종시는 북부권인 을선거구에서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강준현 의원이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11곳 가운데 7곳의 대진표가 나온 충남에서는 곳곳에서 리턴 매치가 벌어집니다. 공주부여 청양에서 정진석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세 번째 맞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천안갑과 보령 서천은 신범철, 문진석, 장동혁, 나소열 후보가 서산태안과 당진에서는 성일종, 조한기, 정용선, 어기구 후보가 각각 제격돌합니다. 아산을은 전만권 전 천안 부시장이 현역인 강훈식 의원과 맞대결을 벌이고 홍성 예산은 강승규 전 대통령실 수석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경선을 거부한 홍문표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입니다. 3월 1일에는 여야 모두 치열한 경선이 진행 중인 대전 서구갑의 공천 결과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박범계, 황명선 후보가 공천을 받은 서구을과 논산계론 금산에 국민의힘 후보도 확정됩니다. 다만 대전 중구와 세종갑, 아산갑은 여야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로 천안을과 천안병은 국민의힘이 선거구 확정 후 경선을 하기로 해 최종 경선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